성령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탄군 쇠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기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신념이여 주님의 그 때에 닿게 되며 나를 번쩍 서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탄군 쇠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기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가릴 수 있도록 나를 내려주소서 제당 빛난아를 그리니 열방의 불을 열방의 불을 할렐루야 불를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배우주소서 죄다 빛나는 그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